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에 있거든요 막포주는 시골집밥이에요 백반 전문점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백반 먹을 거예요 24시간 영업합니다 생돼지 김치찌개 백반 8,000원 제육볶음 4,000원 우등어 4,000원 같이 4,000원인데 생돼지 김치찌개 백반 시키고 나서 반찬으로 추가 주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례는 되려 이렇습니다 고추도 있고 상추도 있고 승윤, 한우 소고기 묵국, 김치찌개까지 있어요 자 이렇게 밥은 여기서 마음대로 퍼다 먹으면 됩니다 일단 생돼지 김치찌개 백반 그게 백반이에요 그거 하나 주시고요 추가 반찬으로 제육볶음 하나 고등어 하나 갈치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네? 많으실 텐데 많아요? 아니요 저는 먹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네 맞습니다 반찬 모자라는 거 더 달라고 하시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아 엄청난데 여기 찌개 갖고 가셔야 돼요 아 찌개 갖고 가야 돼요? 여기 있는 거 다 갖다 드시는 거예요? 네 제가 갖다 먹을게요 한우 소고기 묵국이 있어요 와 여기 한우 고기 들어있어요 숭늉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추하고 고추 이런 거 있고요 생돼지 김치찌개 있고요 아 카레도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반찬이 몇 개요 그렇죠 일단 고등어하고 갈치하고 제육은 추가 주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반찬 개수가 몇 개인지를 제가 세 볼게요 우와 18가지네요 다 앞에서 진짜 오랜만에 내가 밥통을 가져왔어요 이 정도 카레에다가 밥을 말할게요 카레밥을 먹을게요 카레 또 맛있다 뭔가 진하다 더 맛있어 더 맛있어 우와 자, 계란말이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맛있다! 내가 어렸을 때 카레에 김을 많이 싸먹었거든요? 카레에 김 싸먹으면 맛있어요 이번에는 제육을 한번 먹어볼게요 야, 제육도 맛있다! 음? 일단 고등어부터 고등어 자, 자료 확보를 위해서 메추리알을 얻어넣고 계란 이것도 맛있다! 팔에 김도 시금치를 먹어볼게요 자, 시금치를 먹어볼게요 며칠이 다 먹어야 되나? 와구 매추리알 먹어볼게요 매추리알이 6개 나오거든요? 한우, 소고기, 묵국이예요 한우, 소고기 들어있어요 한우! 한우, 소고기, 묵국이예요 계란 야 이거 김치찌개 되게 맛있다 돼지고기 콩나물 냉채 김치찌개 엄청 맛있는 김치찌개다 맛있다 돼지고기 깨끗이 핸도 맛있다 달걀말이 제육 밥 올려서 제육도 올리고 쌈장도 이렇게 올리고 쌈장 찍어도 돼요 쌈장 찍으신다 다시 한 번 쌈장 찍으세요? 예예예 찍으세요 제육이 엄청 맛있는데? 쌈장도 올리고 쌈장 age 음... 위험합니다 한 병에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맛있다! 깍두기 깍두기 깍두기도 맛있는 깍두기네 꽁치무조림 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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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고등어 먹어볼까? 갓츠 나 엉뚱한 대칙이 없어서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고등어 곶은 rape 으아 아.. 고등어웃있다 음 오등어 오등어 꽁치 무조림해서 이거 되게 맛있었거든요? 단맛이 느껴져서 대육 대육 쌈장도 살짝 넣고 숭늉도 이렇게 있어요 숭늉도 진하다 아주 날아가루 조카콜 오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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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추도 맛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추보다 구덩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몰라봤다 맛있는지 몰라봤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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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itute of 부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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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으면 옆으로 풀게요 이번엔 고등어 이번엔 보라지무침 먹어볼게요 보라지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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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지 Ora. 보라지내 고기 와 고기 고기 마지막 거짓말 고기 이번에는 이거 먹을게요 파리고추 멸치 고기 이것도 맛있네 맛있네 반찬 고등어가 옆에 이쪽이 원래 좀 맛있거든요? 고기 이건 진미채거든요? 진미채 이것도 맛있다 이렇게 한번 먹어볼까요? 고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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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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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늉 숭늉 걸쭉하다 이거 맛있다 쟤가 다 먹었다 고춧가루 자, 다 먹었어요 금방 나온 건데 아, 다 먹었네요 아, 그래요? 방송 끝나고 클로징 멘트 하려고 했는데 딱 지금 엄청 배불러요 다 먹고 한 그릇 더 먹었어요 사장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다 사장님이 주시면 불신기거든요? 따끈따끈해요 아, 청양고추 들어와서 매콤하네 맛있네 와, 엄청 잘 먹었다 막 퍼주는 시골집밥에서 오늘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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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